음악 안녕하십니까 지구과계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2025학년도 수능을 데뷔하기 위하여 열심히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만점 수능 1등급 여러분들이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장풍이는 열심히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존력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 후속 강자인 지구력 이 지구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풍이가 지존력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지존력과 지구력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게 되면 개념과 그리고 그 개념의 활용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지존력과 지구력을 같이 병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력을 좀 더 빠르게 오픈을 해봅니다 자 지구력이라고 하는 이 강의는요 지구과학의 정답을 구하는 능력으로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서 모아서 핵심적이고 아주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정리한 그 강의 그 교재가 바로 지구력입니다 자 지구력은요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문제집보다도 좀 더 뭔가의 공신력이 있고 좀 더 믿음감이 있고 좀 더 이 문제는 필수적으로 아 중요한 포인트죠 필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는 검증된 문제죠 여러분들이 좀 더 수능화하기 위해서 즉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얘들아 기출문제를 그냥 아무거나 막 푸는 것 옳지 않아 어떻게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단원별로 유형별로 좀 난이도별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지어서 문제를 풀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더 차곡차곡 단계별로 쌓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력이라고 하는 걸 장풍이가 어떻게 구성을 했고 지구력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지구력 강의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면 되는지 장풍이가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지구력이라고 하는 교재는 단건으로 되어 있고 기출분석 지구력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우리가 한 번씩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며 이러한 단원에서는 꼭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죠 얘들아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뭘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아 장풍이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접근하는구나 너희들의 접근 방식과 나의 접근 방식이 맞는지 아 이렇게도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해설 강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얘들아 지존역에서 개념을 정리해 보았지만 첫 번째 이렇게 핵심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핵심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고 내가 빠진 부분에 암기가 없는지 내가 놓친 부분에 그 개념이 없는지를 먼저 한 번씩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문제에 푸는 것에 앞서서 장풍이는 항상 이렇게 PT라고 해서 얘들아 풍스 트레이닝 PT라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단원의 내용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요소들 장풍이의 암기법이라던가 핵심 개념들을 압축해서 넣어놨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희들 얘들아 세 개의 대단원이 있고 여섯 개의 중단원이 있어요 그 여섯 개의 중단원 중에서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은 자신 있어 하는 단원이 있고 정말 정말 해도 안 되는 그런 단원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문제를 막 풀면 얘들아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인지 내가 정말 잘하는 부분인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지가 좀 부족하게 돼요 놓치게 된다고 그래서 장풍이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스트레칭 문제와 트레이닝 문제로 나눴어요 이 스트레칭 문제는 얘들아 좀 2점짜리 그리고 좀 난이도가 낮은 3점짜리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트레칭 말 그대로 장풍이는 이 모든 수능 강좌의 제목이 지존력, 지구력, 지속력, 지혜력 어떠한 훈련에 대한 능력을 키우고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끝까지 지구력 있게 달려야 된다라고 하여 스트레칭 문제 그렇습니다 약간의 워밍업 문제죠 이 워밍업 문제로 조금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다져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어렵고 까다롭고 그리고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로만 트레이닝 문제를 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문제를 아무리 다 맞췄다 하더라도 되더라 트레이닝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나는 문제풀이 강의할 때 이런 걸로 너희들이 속상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저는 분명히 지존력으로 기본 개념은 완벽하게 마스터했거든요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다 외웠습니다 암기법 다 알아요 근데 문제만 풀려가면 왜 이렇게 자꾸 틀려요 나는 지구과학이랑 안 맞아요 가 아니야 얘들아 모든 건 연습과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특히 트레이닝 같은 문제를 막 틀려 우선 얘들아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이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 뭐다? 수능 문제예요 사실 얘들아 여기 틀려도 돼 근데 틀려도 되고 얘들아 너희들이 우울해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틀린 문제를 바라볼 때 얘들아 내가 왜 틀렸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풀이 핵심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틀렸어 그러면 얘들아 내가 왜 틀렸지? 왜 틀렸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얘들아 문제풀이의 핵심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 틀립니다 그러면 꼭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가를 꼭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얘들아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고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신유형의 자료들이 막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신유형의 자료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아니? 쫄면 안 돼 당황해하면 안 돼? 불안해하면 안 돼? 얘들아 실수를 유발한단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트레이닝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왜 틀렸는가를 분석합니다 아 이런 건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됩니까? 그래서 장풍이는 이렇게 단계별로 스트레칭 문제와 트레이닝 문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중단원별 문항수를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요 선생님은 이렇게 중단원별로 문제를 좀 끊었습니다 사실 중단원별로 문제를 좀 끊었지만 중단원별의 문제가 좀 의미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구과학 1은요 약간의 2-1 단원에 대한 문제지만 얘들아 2-2의 내용에 대한 얘기가 살짝 들어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대기와 해양의 변화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해수의 성질에 의하여 수온간이라던가 연분이라는 걸 배우잖아 그 수온과 연분이라는 내용이 얘들아 2-2의 보기에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단원의 연계가 막 된단 말이야 하지만 최대한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장풍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중단원별로 얘들아 약 70에서 80여 문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내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자료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자꾸 자기 자신이 틀린 문제를 반성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충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원별로, 중단원별로 이렇게 문제가 스트레칭 문제와 트레이닝 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핵심 개념들을 장풍이가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 한 번 정리하고 스트레칭 문제, 트레이닝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중단원을 하나씩 하나씩 난리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부족한 단원만 찾지 말고 내가 정말 이건 다신 안 봐도 돼 라고 할 정도의 자신감 있는 그러한 단원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풍이는 지구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냐면 얘들아 자, 보세요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이 남하는 것 따라하는 거라고 남은 나와 레벨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얘들아 벤치마킹 할 수 있어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 뭐 전교 1등한 애들이 지금 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자신의 어떤 이 레벨과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간다면 여러분들은 공부에 대한 효율이 없어져요 뭔 말인지 알지? 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니? 묵묵히 내 갈 길을 간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력이라고 하는 기초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면 장풍이가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뭐냐면 지존역에서 얘들아 1-1이 끝났잖아 중단원이 끝났습니다 직권의 변동이라는 1-1이 끝났다면 얘들아 지구력 1-1 직권의 변동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내가 왜 틀렸는가를 확인합니다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하면 1-1이 끝난 거야 이렇게 6개의 중단원을 얘들아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난리라는 얘기죠 됩니까? 1-2 자, 지존역으로 열심히 1-1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2 지구력에 대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아까 1-2에 대한 문제 70여 문제가 있었죠 그 70여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1-2에 대한 개념과 용어와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면 돼요 1-1과 1-2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1단원은 끝난 거예요 즉, 지구과학원의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1, 2-2 대기와 해양의 변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중단원별로 끊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도 되지만 아, 난 중단원별이 아니라 대단원별로 하고 싶다 너무 좋습니다 1단원, 대단원 날리고 2단원 날리고 대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지존역을 공부하고 그리고 지구력으로 보완하고 실력 보충하고 수능에 대한 감을 얻고 이렇게 장풍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력을 활용하는 방법 중단원이나 대단원별로 끊어서 가라 지존역 듣고 지구력 들으면서 한 단원씩 날려라 가장 좋은 방법이며 두 번째는요 지구력 활용법입니다 문제풀입니다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의 실력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문제풀입니다 그러므로 꼭 먼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 아시겠죠?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 대한 부족한 점 내가 이것에 대한 개념의 부족한 점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충해가는 것이 바로 문제풀의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준다면 문제풀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 얻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봐야 되나 어떠한 모든 공부는 개념과 문제가 끝이야 이걸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탄탄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지구력 강의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야 되나 계획을 잘 세워서 사람은 바쁠 때 가장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꾸준하게 가뭄에 콩나듯이 얘들아 한 달에 두어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풀컬이를 타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구력은요 1월 12일날 개강을 하고 3월 중으로 무조건 완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 장풍의 커리를 타고 지존역과 지구력을 같이 병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월이 있고 4월이 있습니다 3월 4월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존역을 한 번 들었어 1회독을 했어 어떤 친구들은 2회독을 합니다 근데 지존역을 얘들아 1강부터 70몇 강짜리 이거를 다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 강의인 바로 지구력의 후속 강의입니다 바로 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오픈을 하게 되죠 되네 그래서 빠르게 광속 정리 자 지구과학원에서의 핵심 정리입니다 그래서 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오픈이 되고 이 지속력은요 교재 자체가 지존역 교재로 가요 그래서 지존역 교재를 가지고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한 후에 이 지속력 다음 강의가 지혜력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선달을 얘들아 쫙 정리해서 하나의 자료에서 파생되는 모든 그 선다 선지들을 선지들을 전부 다 다 확인을 하면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그 지혜력이 곧 오픈도 합니다 자 수능은 그냥 열심히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멘탈 관리도 해야 되는 굉장히 관리가 중요한 그러한 시험이 수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관리력을 키우고 내 내면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 어떠한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자기관리를 해주면서 수능까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매일매일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짐들이 한데 모여 11월 14일 수능날 그 결과가 빛이 나도록 오늘도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지구력 장풍이랑 같이 어떻게 자료를 해석해야 되며 어떤 것이 수능형 문제이고 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장풍이랑 같이 열심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틀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마들의 수험생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날까지 오늘도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국마리 Forever